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이 취업제한 규정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그룹 경영의 복귀에 신사업 투자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18일 재개에 따르면 김 회장의 적용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취업제한 규정이 이날 해제된다. 앞서 김 회장은 2012년 8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함위로 기소돼 2014년 2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에 선고받았다. 그는 판결 직후 회장직만 유지한 제7개의 계열사 대표를 서지면서 불러낸다. 2019년 2월 징역유예가 종료됐지만 특정법상 배임함위로 징역유예를 받은 경우 형이 종료된다. 이부터 2년 동안 취업이 제약된다. 이에 재개에서는 19월부터 경영 복귀가 가능한 김 회장이 공식적으로 경영 행보를 펼칠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이르면 3월 주주총회를 통해 지주회사인 하나 등 주요 계열사의 등기이사로 복귀할 수 있다. 만약 주총회에서 등기이사로 오르게 되면 2014년 이후 7년 만에 복귀하게 된다. 다만 김 회장의 회장직을 유지한 채 등기이사를 맡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 7년간 등기이사를 맡지 않고 경영에 직관적적으로 관여해온 만큼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아울러 김 회장이 경영에 복귀하면 신사업 투자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는 올해 10년차에서 미래성장폭력을 계속 확보해 글로벌 무대에서의 성향력과 리더십을 확대받아야 한다는 강도했다. 김지겐 하나으로 보자 사진 두고 하나씩 김지겐 하나의 성향력과 리더십을 확대받아야 한다는 강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지겐 하나의 성향력과 리더십을 확대받아야 한다는 강도는 김지겐 하나의 성향력과 리더십을 확대받아야 한다는 강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지겐 하나의 성향력과 리더십을 확대받아야 한다는 강도가